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종벌통을 놓기 위해서 산으로 왔습니다.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바위가 있는 지대입니다. 이 바위 사이에 토종벌통을 놓을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서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딱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앞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가려주고 있고 그리고 딱 토종벌을 놓을 수 있게끔 뒤에는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피바람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은 정말 토종끌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.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. 그리고 바로 저 앞에는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. 이렇게 저 바위 아주 좋은 셀통 자리입니다. 이상입니다. 뜨거운